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3 수능 대비 하반기 커리큘럼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이 종강을 하면서 반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고3 분들 보니까 선생님 저 너무 구경수에 학습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가탐을 너무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 5주차 계획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캐스트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시작으로 해서 더 깊은 화학 기출편 본교제와 많은 양의 기출 문제를 워크북을 통해서 풀었고요.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평가원에서 뭘 묻는지 함께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개강한 더 깊은 화학 문제편 엔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마찬가지 워크북이 있습니다. 기출편에서 다뤘던 또 다른 느낌의 기출 문제 고2 문화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실수가 좀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어떤 실수라는지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마찬가지 전문학 해설 강의를 통해서 뭘 묻는지 또 한번 평가원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면서 뭐를 만나면서 아 너무너무 어렵다. 화학이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요. 물질의 양 스텝밟기 3시간이면 충분해라는 강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쌤 저 정수배 처리가 뭔지 알겠어요. 화학은 1몰이 기준이야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정수배 처리가 제대로 되셔야 2단원에서도 정수배 그리고 4단원에서 정수배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질의 양 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의 양 스텝밟기를 통해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쌤 그런데 양적관계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데 중화반응은 아직 너무너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화반응 스텝밟기도 완강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드렸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중화반응에 대해서 쌤이 얘기하는 최종 목적 도달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물질의 양 중화반응 스텝밟기를 통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풀이법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가까지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와 분석이 되신 분들이 킬러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킬러 문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형태 마찬가지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다? 파이널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가 곧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9월, 10월쯤 결제내역 모의고사 3회분이 오픈이 될 겁니다. 약 10회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모의고사가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문제를 한번 풀고 일회성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드시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왜 틀렸지? 왜 접근이 처리가 늦었지?까지 반성하는 형태로 오답노트 병행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화학에 대해서 공부가 시작이 안 되신 분들 작년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았지만 6개월, 7개월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감을 잃었을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오늘의 화학 개념편과 스텝밟기를 통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풀이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요. 첫 컬이라고는 하지만 얘들아, 공부는 어려워야 공부야. 킬러 문항까지 다 점검이 돼야 돼. 5주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학 개념편과 스텝밟기 준비하시면 되고요. PDF로 자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주차입니다. 아, 먼저 이게 되셔야 돼요. 현장에서 합류하시는 분들한테 동일한 과정으로 5주차 계획을 세워드리거든요. 자, 1주차 너 오늘 처음 왔어? 이거 해와. 그 다음 주에 점검하면서 2주차 이거 해와. 라고 계획을 세워드리는데 정말 잘해오세요. 본인이 급하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해오는 만큼 답답함이 해소가 되니까 정말 잘해오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효과적으로 5주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1강은 개념 들으시고 전문항 스스로 풀어보시고 전문항 해설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2강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을 들으시고요. 문제 하나를 푸시고 해설을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푼 다음에 해결이 안 된 문제나 혹은 틀린 문제만 인덱스를 찾아가서 해설 강의를 보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한 문제를 풀고 해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저리가 늦었구나. 그 풀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녹여서 2번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호흡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셔야 5주차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가 되시면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파이널을 갈 수 있는 본인이 되실 거예요. 자, 1주차 화학과 우리 생활을 해주시고요. 물질의 양 스텝 발길을 하시고 난 뒤에 물질의 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킬러 문제까지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라는 풀이가 뭔지에 대해서 패턴화된 풀이를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푸실 수는 없죠. 그러나 일관된 풀이가 있어야 유연함이 같이 더해지면서 빠르게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주차에 밀리 하셔야 돼요. 밀리 하시면서 단위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밀리 쓰셔야 됩니다. 용액의 농도가 되셔야 산과 염기 pH가 되시고요. 중화반응이 되세요. 선생님이 항상 이거 3개는 세트야. 밀리 꼭 쓸 수 있어야 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중화반응 스텝 발길을 통해서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목적 도달의 형태가 뭔지 액성, 뭘로 축여야 돼? 전화량의 총합이 0이다를 묻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최종 목적 도달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사실 1주차, 2주차는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러나 3주차 괜찮으세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세요. 1, 2주차 때 못했던 걸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을 묻는 단원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다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끊어내시면서 반드시 뭘 묻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원화 에너지 문제가 나왔어요. 예외 묻겠지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4주차에 2단원 마무리하시고요. 가장 쉬운 3단원, 5주차에 마무리를 하시면 파이널, 전문항이 있는 모의고사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문제편을 통해서 자작문제 혹은 킬러 특강, 자작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높이시면서 파이널을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정확하게 현장에서도 동일한 이 주차별 계획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를 다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하실 수 있으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충분히 다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5주만 고생하시고 나면 정말 달라진 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많이 힘드실 건데 식사 잘 챙기셔야 돼요. 체력관리 잘 하셔서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수능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청평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들어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